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봉 부장 최선 의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과 19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하도국 갑질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의 하도국 갑질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기업 조선 3사는 피해 하도국 업체들에 대한 피해 구제나 재발방제 대책 어떤 것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도국 갑질 실태가 공정위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일말에 반성도 없는 조선 3사를 규탄하며 하도국 갑질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하도국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한익길 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에 윤범석 위원장 오셨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도국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최성호 위원장 그리고 박기현, 배성섭, 장영수, 송기갑, 서석하, 박강혁, 김사묵 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선 3사 하도국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에 김두찬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참석하셨고요 조선 3사 하도국 갑질 피해 업체들의 변호인인 김남주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호통역은 김철환 수호통역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장 분들 차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재벌, 대기업 조선 3사가 하도국 업체에 줘야 될 대금을 후려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도국 업체에 위탁한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변경하는 등의 다종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일삼았음이 공정위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2년 전부터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열고 또 조선 3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론화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하도국 갑질의 구체적 실태를 드러내며 공정위 직권 조사를 이끌어낸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조선 3사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탐욕 추구를 위해 을들을 후려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에도 사과는 커녕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약속이나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일상을 견디고 있는 하도국 업체 대표들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말로만 하는 동방성장이나 보여주기식 동방성장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조속한 피해 구제를 선행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은 또 다른 갑질이자 유선일 뿐입니다 조선 3사는 하루빨리 대책위와 마주앉아 피해 구제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19일 뒤 인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대기업 조선사들의 하도국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국법 개정을 비롯해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고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원천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하도국 대금을 비롯한 거래 조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해 원천과 교섭하고 하도국 갑질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의 권리를 폭넓게 부여해야 합니다 부당한 후려치기로 턱없이 낮은 대금 구조가 어깨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조원가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 대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고한 가불 구조를 각각의 하도국 업체들이 각계 격파하며 살아남으리라는 건 영원히 의뢰 위치에서 매일 생존을 위협당하며 고통받으라는 말에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참석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하도국 갑질 피해 대책의 한익길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가불관계는 공정하지 못하였으며 하도국 관계는 상생하지 못한 일방통행식 노예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 하도국 관계에서 공정과 산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호울 좋은 문서에서만 존재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2019년 공정위의 과징금 208억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 제재결정 이후 반성과 제도개선 피해구제 없는 산무대책으로 일괄해오다 협력사 지원조직을 세계부서 총 70여 명 규모의 동반성장실로 확대개편에 출범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이번 동반성장실 확대개편은 지난달 하도국 갑질에 대한 반성과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 김숙현 부사장에게 직접 유무선상으로 대책위와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응조차 없는 언론플레이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국 갑질로 이익을 만들어 2018년과 2019년 정몽준 사과 일가에게 1767억 원의 고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동반성장질이 확대개편된 지금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는 임금 체벌이 발생하는 우픈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분노가 침이로 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한 번 더 제안 촉구합니다 대책위와 직접 피해구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을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 김숙현 부사장에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국 갑질 기업이 피해 업체와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로가 이누워지기면 피해구제를 하면 벌점, 과징금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대책위도 현대중공업이 공공업체 제한, 영업정지 등 공정위의 하도국 갑질에 대한 제재를 대한민국 나아가 울산 동구 경제를 위하여 원하진 않고 있다 우리 대책위에서 15개 피해 하청업체 총 피해액이 3년 기준으로 약 1,038억인 정도이지만 사주일가에 배당한 1,767억 원의 약 15% 정도이면 공정위 과징금 수준이면 동반성장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진실된 동반성장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대책위와 피해구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업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갑과 을의 동반성장으로 세계 1등 조선소의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기업결합심사에 하도급 갑질에 대한 피해구제를 전제로 조건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 1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 대책위의 최성호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의 상상초월 악랄하고 잔인한 하도급법 이왕 내용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호소하자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견적은커녕 협력사의 의견 한마디 없이 100%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대금 결제 후 법적 면피를 위한 짜맞추 이용으로 협력사의 허위 견적을 강요하는가 하며 하지 않는 내구를 하는 것처럼 속이게 와여 삼성중공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사 대금의 105% 기준으로 견적금액을 작성하다로 강요하고 만약 협력사의 견적금액이 삼성여구 기준과 다르면 무조건 반려하는 형포를 장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공사 30에서 50%는 계약도 하지도 않고 공사부터 시키는 불법을 제지는 것도 부족하여 공사 대금 임금도 안되게 턱없이 낮게 측정하여 많은 협력사들이 임금을 못 주고 공가금과 은행 부채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하드 공사 중인 협력사도 이러한 경영사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 100% 가실로 협력사 사원이 사망한 안전사고를 내고도 안전팀이 사고를 조작하여 협력사에게 책임과 비용을 증가하는 비도덕적이고 파른 체한 행위와 공정의 신고 보복 행위 그리고 공정의 조사 시 조직적인 방해 행위 등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유린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법치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를 일만의 양심도 아무런 두름없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초법적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 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우 위원장께서 강력히 처벌을 주문하여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사상 1득이 유례없는 7차례 갈친 집권조사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하고 그리고 지난 2월 12일 전원회의를 심의한 결과 계약도 없이 공사부터 시키고 공사대금은 제조원가보다 낮게 일방적으로 결정함은 물론 모든 하도급 부서를 허위 조작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입증되어 검찰 고발과 함께 시행명령 및 과징금 36억 부과 그리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포 명령을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및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결정하여 마침내 4월 23일 전 언론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번 공정위 법 위반 발표 내용은 삼성중공업의 조직적인 집권조사 방위 행위와 철저한 자료 은폐 행위로 삼성중공업이 이 사내협력사에게 자행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대비 빙상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나 삼성중공업이 줄권준법 경영 운운한 매여 부정해온 법 위반 및 비도덕적 행위가 생생히 드러난 만큼 삼성의 준법 경영이 얼마나 허구인지 얼마나 위성인지를 다시 한번 본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체급 책임자인 이재용 분야에게 강곡히 묻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경황을 굳지 못하는 하도급법 위반과 협력사 하도급 대금을 걸쳐야 협력사를 말사시키는 것이 소위 삼성이 부르짖고 있는 윤리경영이며 준법 경영인지 그리고 상생 경영인지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 답해야 할 것이다 삼성은 겉으로 윤리경영과 준법 경영 그리고 상생 경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오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삼성바이오 분실 계획의 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인 노예와의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듯이 삼성은 수많은 불법과 탈법을 제질면서도 끝까지 잡아떼고 발뺌하고 남의 깨 덮어 씌우는 행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한 상황으로 불리하게 되며 삼성수뇌부가 마지못해 나서서 사과하는 행위를 관례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직도 이러한 구태를 벌이지 못한 채 이재용 부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재값을 무면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위원회를 긴급히 출범시키고 있습니다만 삼성의 진정성은 불행히도 그 어디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장이 사법농단 면책을 위한 들러리 아니면 삼성중급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대표라는 거짓말과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피해협력사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한다면 삼성중급준법감시위원회가 받아오는 많은 오해와 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중급의 그동안 사내협력사에 대하여 계약도 없이 선투입하면서도 공사일자는 계약일자 이후 일자로 조직하고 하고 공사대금은 종업원 임금도 안되게 일반 결정 후 법적 맨핏 짜맞춤형으로 허위견적을 강요하는 등 모든 법비반 사실에 대여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발한 바입니다 끝으로 전대미분의 사기집단이자 범죄집단인 삼성중급과 이재용 부회장은 일만의 양심이나 최소한의 도덕적 의식이 있다면 삼성중급 하도급 대응 결정 시 협력사 견정은커녕 의견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공사대금을 즉시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의 윤범석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자체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로 인한 부도유기에 몰려있을 때 지난 보수정권에서 도움을 받아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현 정권에서 관리감독을 해오면서 경영정상화를 이루었고 흑자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시작된 해양프렌트 감소와 맞물려서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성금을 삭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지난해 공정익 조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 정권과 국정방향과 21대 총선을 지지해준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정경제와 불평등과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민심의 방향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하도급 피해 업체인 저희가 느끼는 심정은 친기업적인 부분과 국가기반산업이라는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 국장감사와 국회의 여러 가지 민생현환 활동을 통해 대구조선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심을 맺지 못하는 대구조선 해양의 하도급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180석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대우정치 대리자분들에게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력히 요청하고 부탁드려보니 현재 대구조선 해양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경영역관이 좋아졌으므로 4년 동안 국정감사와 공정의 심의 때 약속했던 상생경행의 일환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즉시 실현할 수 있도록 대구조선 해양과 산업은행은 속히 결단을 해주시고 국회와 정부는 대구조선 해양의 원천과 하도급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공정경제가 확정되어 피해업차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동자들까지 힘든 삶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대구조선 해양 하도급 대책위원장 윤범석 일동입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남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조선소분들하고 같이 한 5년 전부터 이 사건을 같이 해왔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세계 초인류 조선소들이 이렇게 하도급법을 위반할 수 있을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 둘 사실로 밝혀졌고 대우조선 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차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입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원청이 주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하도급 대금을 주고 하도급 대금이 부족해서 아우성 치더라도 망하는 회사는 그냥 쫓겨나는 이러한 실태가 현재 K 브랜드로 전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이러한 시기에도 아직 조선산화회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급히 개선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공약으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제를 약속했습니다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경제는 아직 멀었습니다 공정한 경제는 지금 이러한 조선소 하도급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대우조선 해양에서 상생을 촉구하셨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이 모두 합쳐서 상생하는 문화 그리고 조선산업에서도 K브랜드가 K브랜드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 등 20대 국회에서 여러 반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하도급법에 3배 손해배상 소위 증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지만 현재 활용된 건수는 딱 한 건이고 1.5배에 그쳤습니다 현실에서는 하도급법을 무시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어떻게 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법을 사업주는 현재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보호청 같은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보호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단가를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뭉쳐서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기업과 1대1로 싸워봤자 항상 중소기업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단체 협상권, 단체 행동권들을 쟁취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도 이러한 단체 협상,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법제화하는 시도를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회안이 남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김남주 변호사가 5년 동안 이분들과 함께 했다고 했는데 저는 3년 가까이 이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이분들이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는 천막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버텨주셨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지금 보름 좀 남은 시간에 보니까 이분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게 해드리지 않았나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또 이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단가 우려치기에 저항하다 지금 감옥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분들을 면회를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분들의 피눈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을 얘기했던 이 정부도 이분들이 삶의 변환 끝에 서 있는 이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산업의 전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방문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했던 불공정 행위들이 사실임을 밝혀내고 했던 지난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행정 제재는 따로 있고 이분들의 피해 구제는 먼 얘기고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겠습니까 조선 3사는 단순히 불공정 행위만 한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이분들의 피눈물을 이분들의 생존을 깔고 일으켜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 정치가 이분들 약자들 의뢰편에 을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이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조선 3사도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루빨리 이행을 내주십시오 정말 기업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강국하게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